히크만 카테터 소독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의 정확한 소독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크만 카테터란 히크만 카테터는 중심 정맥에 삽입되는 도관의 일종으로 도관의 상당 부분이 피부 밑에 묻혀 있고 도관에 장착된 다크론 커프가 섬유아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피아터널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약물 투여와 혈액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히크만 카테터는 강한 자극성에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고영양 수액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말초혈관의 사용이 어렵거나 잦은 체열과 수혈이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삽입부위 소독 방법 히크만 카테터 삽입부위에 대한 소독은 메딕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2일마다 교체하며 투명필름 드레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해야 합니다. 준비물 소독을 위해서는 디셋 2% 헥시타노를 적신 코튼볼 6개에서 8개 메딕스 1장 IV-3000 또는 태가덤 1장 청결장갑과 멸균장갑 그리고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소독 과정 먼저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환자를 편평한 곳에 눕히고 상의 단추를 열어 소독할 부위를 노출시킨 후 목을 도관 삽입부위 반대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청결장갑을 착용 후 카테터 삽입부위에 드레싱 재료를 떼어내고 삽입부위 주변 피부를 눌러 통증 및 피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청결장갑을 제거하고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준비된 디셋을 펼치고 멸균장갑을 착용합니다. 도관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2% 핵시탄올을 적신 코튼볼로 카테터 주위를 안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3회 그리고 카테터 삽입부위로부터 5cm 이상 닦아내는데 한번 바깥쪽으로 나간 소독 도구는 소독된 안쪽 부위에 다시 닿지 않도록 버리고 새것으로 사용합니다. 건조되는 과정에서 살균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독약이 마를 때까지 30초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소독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빠르게 건조시키기 위해 입으로 불거나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한 드레싱 재료를 붙인 다음 피부에 잘 부착되도록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후 드레싱 재료 위에 소독한 시간과 날짜를 적고 주변 물품을 정리한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의 정확한 소독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